조광춘 역할을 맡은 배우 진성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악역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그래요? 악역이 마음이 편해요? 다시 한번 돌아오니까 감독님 품에 다시 악역으로 활개를 칠 수 있겠구나. 악역이 마음이 편하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. 범죄도시의 위성낙을 보자면 이유 없이 잔인하고 그가 무도했던 느낌이라면 이번에 롱니브 더킹의 조광춘은 이유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사정이 있는 그런 악역인데 저는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도 광춘이가 어떻게 보면 악역인 것 같은데 되게 좀 마음이 좀 가고 좀 짠하기도 하고 허당짓을 한 건 아닌데 허당짓이 돼버리는 약간 그런 좀 마음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최대한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아니 근데 진짜 미워할 수 이해가 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이번에 역할이신데 의상도 굉장히 남달라요. 범죄도시의 위성낙은 빡빡머리의 무채색이었다면 이번에는 포마드로 멋을 굉장히 냈고요. 의상도 굉장히 컬러풀합니다. 네 일단은 그 이유라는 게 사실 열등감과 질투심 그리고 이 세출에 대한 어떤 그런 질투심? 라이벌 의식? 그래서 세출이보다는 좀 잘 입고 얼굴도 좀 잘 드러나게 멋지게 하고 다녀야지 좀 지지 않을 것 같은 오늘도 혹시 세출이 우리 김내원 씨 의식하셨나요? 의상? 근데 의식은 많이 했는데요. 안 돼요. 의식 했다. 네 아직 부족합니다. 감사합니다.